진짜 큐틱 섹시야 진짜 큐틱 섹시의 결국이야 일단 같이 가자고 알겠지? 뭐 기억해도 중국어로 중국어로 저 상하오 가치 추앙라 콰이 뎀 치 추앙 예쁘다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하이틴 누가 하이틴 중이야 오늘 왜 이렇게 하이틴 중이야 하이틴이에요 다음 질문 제가 요거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분이 원해주셔도 됐네요 제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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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제임! 오 마이 갓 굿볼! 잠깐만 형 한 번도 안 했어 알파야 캔타큰 캔 안 했어 형 한 번도 안 했어 아예 타큰 내들에게 내 플랜을 알려줄 때가 됐지 근데 일단은 let me take a selfie let me take a selfie 야 야 야 야 꼭 좀 말하나 보기란 말 못해 바플러디메 이건 바플러디메 예 내가 나는 리듬은 모조리 아주 매 내 말은 그러니 그 불은 안전벨 나 죽는다 모르기는 반전벨 차도 빠른 걸 같던데 뭐 웨이 티켓 예 신경 안 써 못된 놀기도 그래?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? 하이팅! 오두 차야 웃음 안 돼? 좀 귀찮아 웃는 사람 호두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만 햇살처럼 부서지고 말았다 난 그만 그러니까 불은 안전벨 나 죽는다고 말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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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AS냄사 팬님들에게 보내드리면 어떠셨나요? 누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 누구예요? 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 배움과 살인표 배움 요리 부 누구 있죠? 네 저도 사실 지금 말랐는데 3년 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나 진짜로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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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몇 줄 알았는데? 60 왜냐면 저희 쪽으로 왜요? 왜요? 진짜? 아 이러지 마요 2주 동안 함께한 후다 한 분씩 불러볼까요? 네 사실 저희가 영국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? 네 오늘 오늘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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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착 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